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고의 김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 읽기와 말의 연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취를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 있죠? 그렇죠. 바로 먹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본적인 뜻인 먹다를 가지고 먹다, 마시다, 흡수하다, 그리고 당하다는 뜻으로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밥 먹었니? 어떻게 말하죠? 취의 가장 기본적인 먹다는 뜻입니다. 취, 바로 먹다죠. 그러니까 밥 먹었니?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취발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취발마,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약을 먹어야 해, 뭐뭣을 해야만 한다. 바로 뭐죠? 그렇죠. 바로 까이, 샤마, 샤마, 러를 쓰면 되겠죠. 자, 바로 그 문장 끝에 오는 러는 바로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뭡니까?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까이, 샤마, 샤마, 러. 그렇다면 뭐죠? 먹다. 약은 뭡니까?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알약은 먹고 물약은 어떻게 하죠? 마시는 거죠. 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먹다, 그리고 마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까이츠야올라. 갑니다. 까이츠야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까이츠야올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이 요리는 기름이 많이 된다. 기름이 많이 된다. 무슨 말일까요? 취의 뜻 중에서는 흡수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요리는 기름을 많이 흡수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요리는 어떻게 말하죠? 쩌다오 차이. 그렇죠. 쩌다오 차이. 여기서 따오 같은 경우는 바로 뭡니까? 차이에 대한 양사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는 기름을 많이 먹는다. 어떻게 하죠? 취요. 어떻게 먹죠? 헌취요. 그렇습니다.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쩌다오 차이. 헌취요. 한 번 더. 쩌다오 차이. 헌취요.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헵쌀은 물을 잘 먹지 않아? 어떻게 말하죠? 헵쌀. 뭐죠? 그렇습니다. 신미. 미는 미인데 어떤 미입니까? 신미. 바로 새로운 쌀. 바로 새로 나온 쌀. 바로 헵쌀이 되는 겁니다. 물을 먹는다. 자, 먹다. 먹다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흡수하다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을 먹다. 어떻게 하죠? 치수하이. 그러면 물을 먹지 않는다. 부츠수하이. 그럼 되겠죠. 그래서 헵쌀은 물을 잘 먹지 않아? 신미 부츠수하이. 한 번 더. 신미 부츠수하이.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 너무 놀랐어. 어떻게 말합니까? 치의 뜻 중에서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당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놀람을 당했어. 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읽죠? choosing, 그렇죠. 그래서 choosing의 뜻에서 놀라다라고 합니다. 이걸 엄밀하게 보면 놀라는 것을 choosing, 먹다, 바로 당하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 choosing now. 한 번 더. what I choosing now.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나는 소송을 당하고 싶지 않아. 자, 치의 뜻은 바로 뭐라 했습니까? 바로 당하다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운 적이 있어요. 소송을 중국말로 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바로 관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다, 어떻게 말하죠? 다 관스. 그러면 소송을 당하다는요? 치 관스가 되겠죠. 느낌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뭐하고 싶지 않다? 부샹 치 관스. 이래야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워 부샹 치 관스. 한 번 더. 워 부샹 치 관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치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밥 먹었니? 먹다라는 뜻이죠? 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치파로마. 한 번 더. 치파로마. 좋습니다. 여기다가 주어를 넣어서 미츠파로마.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약을 먹어야 해. 바로 먹다, 마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치야올라. 한 번 더. 가이치야올라.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요리는 기름이 많이 된다. 바로 뭡니까? 흡수하다는 뜻이죠. 자, 어떻게 하죠? 그렇죠. 쩌다오 차에 헌 치유. 한 번 더. 쩌다오 차에 헌 치유.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햅쌀은 물을 잘 먹지 않아. 그렇죠. 역시 흡수하다는 뜻입니다. 갑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심미 부츠수에이. 한 번 더. 심미 부츠수에이.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 너무 놀랐어. 놀람을 당했어.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워타이치지엘라. 한 번 더. 워타이치지엘라. 좋습니다. 나는 소송을 당하고 싶지 않아. 역시 당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죠. 워타이치지엘라. 치과스. 한 번 더. 워타이치지엘라. 치과스. 좋습니다. 이렇게 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cot사이치지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